교육용 로봇 교육용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CRS10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육로봇을 전국 학교에 지금 이와 같은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앞으로는 홈서비스 로봇, 놀이방이라든가 기타, 유리창 닦는 로봇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시에 나온 동기는 우리 교육용 로봇을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와 같은 걸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홍보하러 나왔고요. 저희들은 교재 자체를 한 로봇에 한 4가지씩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쉬운 비주얼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AVR라든가 안드로이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자체에 제작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로봇 교육에 빠져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유리창이라든가 또 산업용이라든가 모든 우리 기술을 극대화해서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사진